안녕하세요 강산드리입니다 반갑구요 오늘은 산드리가 이 마늘쫑을 이용해 가지고 고추장 마늘쫑 하고 된장 마늘쫑 장아찌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따듬고 나서 800g 인데요 얘를 400g 씩 나눠 가지고 두 종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늘쫑 고추장 장아찌부터 담아볼 건데요 이 앞부분은 아무리 씻어도 잘 안 씻어지더라구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라서 버리시구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는데 장아찌는 조금 짜잖아요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 좀 짧게 잘라 주시는게 나중에 드실 때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른 다음에 이렇게 그릇에다가 차곡차곡 담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념을 만들 건데요 먼저 물을 종이컵으로 3분의 2 정도 넣구요 그리고 소주는 3분의 1 조금 안되게 넣으시구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지금 쑥 액기스 인데 쑥 액기스가 없으시면 매실 액기스 아니면은 물엿을 똑같이 3분의 2 컵 정도 넣어 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추장을 넣을 건데 이 고추장은 듬뿍 그러니까 컵 위로 올라올 정도로 듬뿍 해서 한 컵을 이렇게 넣고 골고루 섞어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고추장을 제가 담은 건데 저는 별로 짜지 않게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넣었는데 이 고추장 맛은 집집마다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셔보시면서 조금 더 넣든지 빼든지 하시구요 그리고 단맛도 좀 좋아하시면은 뭐 좀 단걸 좀 더 넣으신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 나서 맛을 좀 보신 다음에 얘를 끓여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구요 한번 끓여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끓일 때는 계속 이렇게 저어 주시면서 끓여 주시는 게 좋구요 이렇게 끓이다 보면 기포가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제 끓기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완전히 끓은 다음에 얘를 이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여기다 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골고루 이렇게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추장 장아찌가 완성이 됐는데요 얘는 좀 맵거든요 그래서 매운 게 싫으신 분들은 살짝 한번 데쳐서 하시구요 그냥 아삭한 게 좋다 싶으시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된장으로 장아찌를 만들 건데요 마늘쫑은 아까 이렇게 잘라 놨구요 일단 양념장으로 물을 3분의 2 컵을 넣구요 그리고 소주는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쑥청은 이 된장은 달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쑥청은 3분의 1만 넣구요 그리고 된장을 넣어 줄 건데요 된장은 이렇게 위로 듬뿍 올라오게 해가지고 한 컵 반 같은 한 컵을 넣고 나서 반 컵을 더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넣을 때는 두 컵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된장도 제가 담은 거라서 이건 조금 싱겁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또 이것도 된장 맛도 다르니까 이것도 역시나 간을 봐 가면서 조정을 하시구요 이렇게 해서 싹 놓긴 다음에 얘도 똑같이 고추장처럼 끓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뜨거울 때 부어주셔야 아삭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부어줬구요 제가 아까 고추장보다 이 된장에는 쑥액기스를 조금만 넣었잖아요 이 된장은 달면은 약간 비유가 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넣었구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이렇게 실온에다 식탁에 두셨다가 드시면 되구요 요즘엔 음식을 짜게 안 드시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산들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... ... ... ...